지금부터 황후의 품적에 출연진 분들이 무대 위로 입장하십니다. 대한제국의 황후, 옷선의 역의 장나라 네, 무대를 받으셔서 무대 위로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무대 위에 역시 이유표가 붙어있는 의자가 있습니다.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야왕식 전우빈 역의 부상투원 최진영 대한민국의 황제, 시청률의 요정 이현, 신, 성, 로 네, 신, 성, 로 시청률의 요정에서 시청률의 황희대로 가능합니다.